고소온 피해가 급증하며 경남 남해안에서 일주일 만에 양식 어류 폐사 규모가 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기준 통영과 거제 등에서 약 1,298만 5천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고소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만에 집계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통역 185개, 거제 42개, 남해 34개, 고성 1개 어가에서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 고소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인 우럭이 900만 마리를 넘겨 가장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 해역에 고소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바다 표충수온이 28도가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해역수온은 28도에서 29도선을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고소온으로 조피볼락과 넙치 등 약 1,460만 마리가 폐사해 2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